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장 공짜로 손에 집어주는 몇 푼의 집원금에 환호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이나 근본 원리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게 되면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크기로 오는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추세나 경향을 내다보는 일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회가 길이길이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다음에 다섯 가지 원칙이나 기본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함은 추구할 수가 없겠죠 이따금 이런 원칙이나 기본을 망각하거나 또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면 큰 비용을 치르게 되죠 두 번째는 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무리수를 가능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어렵게 그리고 귀하게 얻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의 흐름이나 대세 시대의 변화의 그런 흐름이나 대세를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이 한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 원칙 정도를 지키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투입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어쩌면 아예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원칙이나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사회 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성공과 번영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글을 읽다가 우연히 서로 전공하는 분야가 다른 전문가 두 사람이 쓴 글을 거의 동시에 읽게 됐습니다 이 글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번영에 이르는 또 성공에 이르는 다섯 가지의 원칙과 기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출산과 지방화 대책입니다 서울대 한경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전상인 교수의 글입니다 전상인 교수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기구한 글의 제목은 저출산 지방화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라는 그런 조선일보의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런 정책의 관행이라든지 또 표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나 대세를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정책이 우리 사회에게 너무나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초래해 왔고 또 앞으로도 크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가 사상체험으로 감소했다 신기한 것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2020년도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만 무려 110만 명이나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지역균행과 지방자치라는 명분으로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든 데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 규모가 줄곧 확대된 결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역설적인 것은 공직이 느는 지방에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2019년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 오게 되었다 특히 25세부터 34세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56%에 달하게 됐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간판급 공공정책으로 지방분권과 같은 지방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쏟았지만 그 초라한 성적표는 지방화 정책과 저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인구를 늘리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차고 넘치고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아주 보통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제안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구축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원점에서 생각하는 용기와 지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도시화 그리고 그대 도시를 향한 인구집중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보통 시민들이 발로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종의 발로하는 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의 이탈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도시화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의 에너지의 집약적 활용 인프라의 집중적인 활용 그리고 사회적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때문에 지방보다는 대도시 집중이라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의 승리라는 멋진 책을 집필한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쓴 글을 보면 그 결론 부분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문제가 있는 회사나 도시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끔찍할 정도로 효과가 없는 방법이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우리의 정책이 보다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중립적이라면 이 세계는 더욱더 생산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 낭비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쇠라크가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그 투입한 재원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글레이저 교수가 갖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공간면에서도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 중립적이어야 자원의 더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그 사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성과 마찬가지로 지방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명백한 그런 원칙과 원리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주의깊게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재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재원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죄상권 훼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 입에서 예사롭게 튀어나오는 그런 주장이나 또 입법 과정에서 예사롭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사적 재상권 사유재상권에 대한 경멸과 무시와 훼손이 도를 넘어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오는 사적 재상권의 훼손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하여금 우리 사회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연세대의 성태윤 교수 경작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재상권의 훼손에 비극적 결말이란 그런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시사적입니다 재상권을 훼손하게 되면 그 사회는 비극적 결말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조선조의 기근 사례, 1929년도의 우크라이나의 아주 농경지로서는 생산성이 높았던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마우저 등의 대약진 운동 등의 사례를 차근차근 들면서 결론에 이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결국 이들 역사적 사례는 사적 재산권과 시장 물리 작동을 저해하는 모든 정책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화려한 정치적 미사여고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많은 역사적 사례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말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세금 폭단도 결국은 사적 재산권을 유리하는 행위죠 엄청난 세금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사회라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섯 가지의 원칙들을 국헌이 수호하거나 보존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원칙과 그런 기조를 어떤 사회가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상당 기간 동안 또 번영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더 개몽되고 개화되고 또 진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 그 사회를 지탱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포퓰리스트들의 그런 가문이슬에 쏘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무료로 뭔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회는 언젠가가 문제이고 얼마나 심하게 당할까가 문제인지 결국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회는 언젠가 문제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